뜨거운 햇볕이 여름을 부르는 듯한 5월 우리의 일상도 이젠 제법 평온해졌는데요. 시시콜콜택시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서 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택시 화창한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현안 다양한 이슈 그리고 우리가 한번쯤 함께 고민하면 좋을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택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페셜한 MC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57분의 요정 매시간 57분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이지혜 씨 모셔봅니다. 반갑습니다. 화학 MBC 57분 교통정보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봄이네요. 그렇죠. 오늘 봄 색깔로 한번 맞춰 입고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매시 57분에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조금 짓궂을 수도 있지만 잠깐 교통정보를 어떻게 전하는지 맛보기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상황이 빗대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시콜콜택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봄 날씨에 교통상황 아주 원활한 소통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하지만 또 오늘 우리 시민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어떤 가구로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요 아무래도 교통캐스터이기도 하고 또 시시콜콜택시의 스페셜 MC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시원하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뚫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금 더 원활하고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걸까요. 오늘은요 얼마 전에 치렀던 4.15 총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또다시 보수를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 손님 모셔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수를 선택했던 것도 우리의 역할이었고 우리의 민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동안 보수만을 또 택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면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늘 교통상황 괜찮습니까? 원활합니다. 저만 믿고 가세요.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한 시선. 오늘의 주제는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민심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지만 우리 지역에선 다시 한번 보수 정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는 왜 이번에도 보수를 선택했을까요? 포항 시민의 선택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곳. 포항을 또 대표하는 상징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 국면도 좀 진정이 됐나 봐요.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산책도 하시고 나들이 즐기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 봄바람이 살랑 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총선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봄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야기 손님을 모셔봐야겠죠. 모셔봐야겠죠. 바로 임재현 기자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재현 기자님은 우리 시시콜콜 택시 입장에서는 특급 도움이세요. 오 그렇군요. 지역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또 객관적으로 또 편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시다가 요즘에는 또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멀리서 지역을 바라보는 느낌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누구나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나가 있으니까 저도 요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 이번 총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남다른 소배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번 총선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선거였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결과가 뒤집혔는데 저는 이번 지역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여러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과 더불어서 거대 여당까지 탄생시킨 이번 총선 이 전체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아니면 이렇게까지 됐어 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건데 우리는 왜 보수를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택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모셔서요. 좀 자세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분석들도 많고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적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좀 지역색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더욱더 고립되는 거 아니냐 뭔가 예전에 충청도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시민으로서 속이 상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이번 총선은 저는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될 뻔한 선거였는데 아주 놀라운 그냥 선거 결과였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국적인 결과도 그렇고 대우경북도 그렇고 그 결과로 참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대우경북이 한국의 어떤 정치적 섬이라서 앞으로 어떤 각종 지역 발전 정책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고 또 어떤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도 대우경북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떤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또 한게는 이 지역에도 정말 뛰어난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당에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연극부 계속 여기서 낙선을 하니까 어떤 더 이상 재기에 꿈을 접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어떤 다른 분야로 나가거나 어떤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꼴통보수다. 뭐 TK 이래서 안된다.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는 경상도 일본으로 편입해라 이런 말까지도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몰표가 나왔다는 것도 민심은 민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외부의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맞춰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전에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검사 출신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정말 실명 그대로 포항의 아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맞다. 영화 속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항이었어요. 구룡포에서 서울 유세도 하고 강동호만 봤구나. 사실 그래가지고 몰랐네. 예. 포항의 아들 우종일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오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특히 보는 보면 그런 좀 어떤 특정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름을 좀 바꾼다고 하든지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는데 그대로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외부에서는 포항을 좀 만만하게 보는구나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방송에 포항 지진 문제 때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 포항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고향사람 뽑았는데 오히려 지진의 최대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사실 기분이 좀 얹지 않았거든요. 얹지 않았는데 실제로 포항에서 포항 정치가 좀 부끄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포항 남북구에 모두 어떤 중진에 네.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감옥을 갔거든요. 포항의 어떤 자존심도 상당히 크게 졌고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역 유권자들이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의 시각을 객관화해서 좀 냉정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죠. 왜 이렇게 또 보수를 고집하고 지지하는 걸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오늘 주제이기도 하겠네요. 네.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시대 때 영남이 승리학의 중심, 유계의 중심이니까 어떤 보수성이 이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0,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산업시설이 영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돼서 가동돼 왔으니까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의 중심이고 어떤 건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호남을 민주당과 동일시하고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자 계속 연결돼 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념적 편향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사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집권한 기간이 훨씬 길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SOC,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뽑아 놓으니까 그런 게 확보가 잘 되더라. 했으니까 지금도 현실적인 계산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를 대구 경북에서 찍어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왜 보수를 지지하는가 선택하는가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진보도 지지해야 되고 왜 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견해도 있지 싶거든요. 진보 진영에 대해서 보수가 좀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이념적인 부분을 자꾸 이슈화시키는 데 대해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정책들을 더욱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또 유권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는 기획이기도 하거든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권하고 있는 보수의 국회의원들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또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거대 여당이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예산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대한 사업들 이런 거로 승부할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아쉬웠던 게 우리가 하다못해 학창시절에 반장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보고 뽑지 출신을 보고 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출신이니까 뽑아준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 출신은 뽑아줬어요. 그래요? 나는 동네 출신 뽑아준다. 어디 학교 다니셨어요? 미안해요. 우리 학교를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정당 정치다 보니까 정당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보다 당을 보고 뽑는 이런 선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지역 정치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현실을 점검해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직권당일 때도 과연 열심히 했는가 유권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여당에서는 과연 그동안 어떤 지역의 보수세를 생각해서 너무 지역에서는 경쟁해볼 만한 어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 빨리 심각하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하면 가장 사실 강력한 운동원들이 지방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결과가 기초의원들 광력의원들을 뽑은 어떤 그 결과가 총선에도 또 대구 경북에서는 많이 연결되고 하니까 어떤 정당 공천제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당력이 그쪽에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선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 아마 많은 시민들이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변화의 바람은 진보의 바람도 보수의 바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좋아지는 봄바람이고 따뜻한 바람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지역에 훈훈하게 오랫동안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반짝! 이 선거철만이 아니라 좀 크게 야심차게 품은 포부가 끝까지 나와갔으면 좋겠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일꾼을 보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약속을 꼭 지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자님께서는 CC4고택시의 특급 도우미이시자 명예도우미이십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모시면 언제든지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왜 보수를 선택하고 지지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나요? 하지만 분명히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걱정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지역정치의 세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시콜콜택시는 다시 시동을 걸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자, 시시콜콜택시 이번에는요. 보수의 터파시라고 불리죠. 우리 지역 경북에서 진보진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우리는 왜 보수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내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쉽게 인터뷰해 보시지 못했고요. 오늘은 두 진보정당 모셨습니다. 두 분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론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이 서슬파런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왜 떠세요? 초막인원이 부족해서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은 저희가 진보진영에 대해서 편을 들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분들이 우리의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지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총선이 끝났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실까요?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먼저 도구로 민주당은 경북 참 힘든 곳이죠. 많이 힘든 곳이고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타지역에서 저희들이 우세한 지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면 이래가지고 보수의 심장인 태우경북은 그래도 보수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여론조사는 치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의 준비정도 인물군 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세력과 세력 진영과 진영대의 그런 선거 그런 부분들에 의한 결과 자칫 우리 지역민들에게 변명으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런 선거 인물 분명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과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자성과 반성 좀 있어 보이고 정의당도 열심히 뛰었잖아요. 네. 보수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21대 총 총에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해보니까 이 포항에서 정의당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 포항 시의당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알려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도 같아요. 사실 보수색이 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장렬한 일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지역이 굉장히 공고한 보수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지역 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이 일반 일색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런 자연적 지역의 정치 지형이 계속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왔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대통합당 보수진영은 선거 전문가다. 선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후보들이 우리 지역의 모든 정치를 지형에 있는 분들이 과연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성찰을 토대로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집권 때 눈부신 경제성장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어떤 향수가 지금까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자식들 세대까지 미쳤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벽이 실감이 되시나봐요. 네. 얼마나 높아 보여요. 대답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투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지역민들에게 좀 좋게 비치지 않는 그런 부분과 노동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로 인정을 못 받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는 여덟도 그리고 주위에 소상공인들은 세금 문제라든가 뭐 어떤 경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다 보면 진짜 보수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또 많이 실감을 현장에서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민심을 설득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호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지역민들하고 원활한 어떤 대인관계 그런 모습도 충분히 자기가 정치의 뜻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의당이 이 지역사회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계속 보여준다라고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양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치지엄이 우리 지역에서 곧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으로 또 우리 진영에서 경국이 대구 경국이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더 고찾다 시키려고 하는 우리도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 드리고 유권자들이 또 지영인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요. 단지 정치지영에 관심을 가지고 출마 의향을 가진 다양한 인물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한정당이 다 흡수되어 버린 거죠. 어떤 정치적 지향점 또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깊은 생각보다는 우선 저당을 선택하면 당성이 수월하니까 이런 쪽에서 선택했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 그런 정치적 지향점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굉장히 급히면서도 우리가 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인물로 부족한 정책으로 부족한 정치 세력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현재 시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이라는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직무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궁금한 부분이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경북지역에서 진보정당을 하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겪어보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으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포항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왜 그런 당을 지지하고 활동을 하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투쟁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정의당 이러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봐왔는데 그 부분은 정의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현수막 하나라도 용어 자체도 변경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현실 정치에서 몸담고 뛰는 것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에 그런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역의 정성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내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예약이 돼있던 그 대관 장소가 하루 전날 밤에 연락이 와서 도저히 들려줄 수 없다. 이런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 이야기지만 정당한 정치활동의 모습들인데 그것이 좀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받침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구경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몫이 아닐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게요. 이게 당선이 되지 않으면 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선이 된 후보자들을 공약들 중에서도 정말 아까운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준비한 공약 중에 이것만큼은 시청자 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당에서는 공공의료 박충으로 포항 의료원에 지금 시설이 좀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의료원을 병원 수준으로 상향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고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들은 포항의 블루베리 산단에 전기차 플라잉카 이런 부분들을 미래형 산업들을 유치하고 또 관련된 배터리 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오고 대구 경북 지역에 예산 확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티키발전 특위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무관사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희 지역이 이런 정치지역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에서 과연 이 지역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선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정권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아 이 사업은 참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네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권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우리 뭐 오중기 후보님 또 화대만 후보가 예약했던 약속했던 그 공약들이 비록 낙서는 했지만 지역을 위해서 향후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두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오히려 또 다음 선거를 위한 또 도약의 계기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께서 오늘 나와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포항 지역에서 진보 정당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고착될까 봐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참다운 일꾼은 일을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이 기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도 성숙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역의 일군으로 꼽힌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 포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어떻게 이 포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정말 지역민들이 뽑아준 그 성의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포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13개 지역구 중에 13개 지역을 보도 미래통합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재선 의원이 제 기억으로 한 세 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초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 3선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장 역할을 맡고 그래도 정치 지형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초선들 의원들이 물론 영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재선 되신 분들도 사실은 지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국회법으로 다 지금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두 분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북은 13명이라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굉장히 세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누구라도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이걸 항상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의 지역으로만 받지 정치적 임무를 과연 성장시켰는가 이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한번 우리 지역민들이 곰곰이 대짚어볼 저는 이래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뼈아프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많이 소홀했다면 소홀했고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북 전체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전체 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강국한 호수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으셨을 거고 속상한 마음도 많으셨을 거 같은데 기꺼이 출연하셔서 상탄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저희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덧붙여서 제가 오늘 귀한 씨가 또 좋은 시간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씀드리자면 평상시에 우리 지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진력의 정치 지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시간을 좀 가끔은 좀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툭 타놓고 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보수 진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정치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까 드네요. 두 분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당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신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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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